오예 오예 음 예스 예스 내일은 화요일 우리 데이트하는 날 뭐 입을지 고민 마 그냥 대충 걸치고 나와 레스플렉스 현백오왈룩백 어디로 모실까요 말만 해 어디든 오케이 약속해 베이베 예 가격은 안 보기로 맘에 들어가자 어디야 드레스룸 갈아입고 나와봐 빨리 어서 엄마가 나도 모르게 I say awesome 깨끗이 통장 잔고를 비워도 돼 안 쉬고 또 일하면 돼 매일매일 자기야 이건 나의 기쁨 못찾겠어 참아야 될 이율 이거 완벽하잖아 갈아입지마 데려갈거야 어디든 오 나는 돈 버는 기계 오 내가 정한 나의 미래 날 계속 움직이게 해 일 못하게 할거야 이제 좋은거 이쁜거만 봐 여행지가 적어놔 일 못하게 한다는 말 지킬거야 조만간 돈은 걱정마 내가 벌어올게 너는 사치 부려도 돼 아무거나 입지마 너 그러면 안 돼 에이 We are noisy boys Shout out to told me Yes I'm Lou 오예 옆에 공도하는 밥 먹고 있고 I A E R 네 예스 예스 오예 예스 예스 내 차 올라타 아 맞다 나 차 없다 도와차 그냥 올라타 우린 우주까지 올라가 야 무자비하게 더 밟어 무언 대로 계속 막혀 박자의 몸을 더 막혀 아무도 우릴 못 막혀 말 대꾸하지마 앉아 나는 너한테 절대 안져 까불면 진짜로 맞아 그러다 맞으면 아퍼 내 말은 진짜로 맞아 에이 모르면 그냥 말을 말은 우아가 제대로 알어 에이 아주 그냥 사악한 악어 앙 이 녀석 이거 이거 또 삐졌네 힘 빼서 뭐한 녀석 집권해 구급자 불러 그러다기 전에 병원 입원해서 삼천만큼 날 미워해 야 잘 있어 병문안 못 갈 것 같아 다 투하이브 해야 돼 또 어떤까 배를 가볼까 이래 분위기 깡패 언앤올립 에이 꽤 많은 녀석들이 나를 보고 미쳤대 거짓말 넌 내가 부럽지 어제는 루피오 오늘은 피타펜 너희 출근한 때 여유 있게 부언치 차일거야 멜셋 언젠가 나도 차일거야 롤렉스 도화랑 맨날 퍼마시고 놀래 형이사 쟤네 꿈은 돈많은 꼰대 워트 샤라트 도화 We are noige boys Yes I'm blue 감사합니다 Y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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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